모두 함께 행복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을 접목한 기구로 몸을 가볍게 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조건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버스 5대의 투어가 성주 1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주 1구장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우닝들 즐거우셨나요? 우리 언니 오빠야분들께 파쿠골프는 뭘까요? 사랑이다, 행복이다, 부산까지 무사히 달기가 사랑패, 파이팅, 안녕히 돌아가세요. 파쿠골프란 뭔가요? 친구다, 태운대, 파이팅, 안녕히 돌아가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저희 성주 1구장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꼬을 강구까지 무사히 안정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식량은 과연 누구일까요? 허리에 영원해 없거든요. 허리에 영원해 없거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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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왔습니다. 자 홀인원 도전하겠습니다. 어디로 치노? 다 작답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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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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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